2020 롯데렌터카 G투어 위민즈 1차 대회 선수들이 얼마나 이 개막전을 기다렸는지 치열한 4명의 공동선두 체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은 홀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 연장전에 몇 명이 들어갈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4명의 공동선두 이제 마지막 집중력이 개막전 우승을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17번 홀 이서윤 버디 퍼트 시도 아 미리 꺾이죠 확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고요 네 17번 홀 버디 퍼트는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단독선두였지만 이제 공동선두로 내려앉은 한지민 17번 홀 파 퍼트 한지민 아우 나이스 떨어집니다 티샷이 벙커에 빠지면서 17번 홀 출발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팟 세이브를 어렵게 해냈습니다 조예진의 팟 퍼트 네 나이스 팟 두 선수 모두 공동선두 자리를 유지해 가면서 18번 홀로 향하겠습니다 원래 보면은 파이널 경기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선수들이 잘 웃지 않고 본인의 플레이만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조예진 선수와 한지민 선수는 참 싱글벙글하네요 그 진중함은 이 선수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이순호 선수 파 파이브 18번 홀 자 세 번째 샷 버디 기회를 만들어야 할 이순호 8.3m 거리에 멈췄습니다 지금 본인도 약간 애매한 데라고 했는데 애매한 데라는 거는 버디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잖아요 우승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서윤 파 퍼트 아 나이스 팟 17번은 파 세이브의 선수들 모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역시 파 파이브 18번 홀의 승무술을 띄울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서윤도 조금 삐끗거렸던 최종 라운드 초반이지만 다시 공동선두까지 올라섰고요 이제 우승의 행방이 걸려있는 파 파이브 18번 홀입니다 네 이번으로 521m 파 파이브 홀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린이 아일랜드 그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 그린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그걸 많이 의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니치는 그린 중앙 좌측입니다 조혜진이 먼저 티샷을 준비합니다 조혜진이 오늘 페어웨이 킵핑률도 높지만 비거류 상당히 느껴지게 만들죠 볼스피드가 67인데 백스피드량이 2000대밖에 나오지 않아요 볼스피드가 높고 백스피드량이 적으면 거리가 많이 나는데 그 딱 이유가 저 데이터에서 보여주네요 한지민의 티샷 비거리에서는 조혜진에게 밀렸던 한지민 볼스피드를 보면 조금 더 낮죠 그렇네요 이번에도 약 10m 정도 덜 보냈지만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조혜진 선수 두 선수의 티샷 비교해드리죠 한지민 선수의 티샷도 괴정으로 날아갔고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페어웨이 잘 지켰지만 거리는 계속해서 한 20m 이상씩 거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수민의 버디펫 다가오십니다 나이스 버디 최수민 선수 18번 홀 버디로 장식하면서 최종 스코어는 3오버파 현재 기준 공동 6위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거의 선수들에게 파5 홀이라고 한다면 거의 버디를 만들어내기 위한 홀이기 때문에 마지막 홀에서 모두 버디를 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순호 선수 역시 좀 짧진 않지만 버디펫이죠 이순호 먼저 18번 홀 단독 선두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약 8m의 버디펫 단독 선두의 도전장 왼쪽으로 아아 네 저 라인은 살짝 잘못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그리드 격자가 없기 때문에 미세한 라인을 살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개막전을 통해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 18번 홀의 티샷 이서윤 200m를 보냈고요 페어웨이를 지켜갑니다 이서윤 선수는 거리가 많이 나진 않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치는 그런 선수예요 네 네 다퍼드 이순호 떨어졌습니다 현재 규정 공동 선두를 유지하면서 먼저 18번 홀을 마무리 짓는 이순호 선수입니다 네 본인은 마지막 콜에 버디를 노리려고 했지만 세 번째 샷이 조금 길었죠 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의 주인공이었던 정선화 선수 2020 시즌의 개막 출연은 구호법화 공동 20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하위권에서 일단 출발한 정선화 선수고요 이순호 선수가 먼저 18번 홀까지 마무리 지은 상황 한지민 조혜진 이서윤과 공동 선두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콜에 버디를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서 또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시즌보다 이 개막전을 기다렸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우승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남거리 109m 아 당겼어요 한지민 왼쪽으로 가는데요 지금 한지민 선수 임팩트 딱 하는 순간 팔로우 스루가 딱 잡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네 약간 컨트롤 샷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의도한 대로 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18번 홀 버디를 기록하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주혜진의 18번 홀 세 번째 샷 주혜진의 오른쪽으로 아 지금 핀을 가운데 놓고 좌측 우측으로 지금 올라갔는데 네 어느 선수가 저 퍼센트 성공하냐에 따라서 연장을 가느냐 아니면 경기가 끝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서연 선수 역시 그 기회는 남아있고요 자 이서연의 세 번째 샷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우승을 위한 드디욱돌이 될 수 있을지 이서연도 왼쪽인데요 길어요 아 길었어요 9.36m입니다 이세 선수가 지금 우승 경쟁을 본인들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세 번째 샷 모두 근거리에 붙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약 7,8m 그리고 9m 거리인데요 먼저 나서는 한지민 9.43m 9.43m 그리고 이젠 투어 모드로 그린 위에 승부를 이어가는 선수들 이 버디 퍼 성공하면 일단은 단독 선두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아 한지민 오른쪽이네요 지금 짧기도 했지만 라인을 조금 더 보았어야 되는데 라인 보는 거나 거리면에서 조금 아쉬웠네요 확실히 그린 위에서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막전 그의 높은 벽을 넘어야 우승할 수 있는 경쟁입니다 이번엔 조예진 선수 역시 우승을 위해 버디 퍼트를 시도하는 조예진 네 왼쪽으로 많이 봤어요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데 네 조예진 오른쪽입니다 아 많이 지나갔어요 근소한 차이로 벗어났고요 멋진 시도였지만 조예진 하지만 컵의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2펄시 들어갔다면 시즌 개막전에 우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서윤도 물론 버디 퍼트가 남아있지만 지금 9.3미터를 넘는 거리거든요 네 조예진 선수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서윤 이서윤 선수는 이 버디 퍼트를 성공하는 즉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18번 홀 반덕선대 도전하는 이서윤 이서윤 이서윤의 버디 퍼트 마지막 왼쪽이군요 세 선수 모두 버디 퍼트를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임하는 선수들의 십세형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첫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파 퍼트를 먼저 성공하는 한지윤 선수 2분파로 먼저 마무리 짓고 있고요 이제 적어도 파 퍼트를 성공해야 연장 승부를 꿈꿀 수 있는 조예진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조예진 조예진이 여기서 파 퍼트를 놓칩니다 파를 했으면 연장전인데 이 짧은 퍼트를 놓치네요 예 이렇게 되면 조예진 선수는 연장에 가담할 수 없는 입장이 됐고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18번의 보기 퍼트 컵 끝에 스치면서 떨어졌습니다 네 버디를 만들려고 했던 홀에서 고기가 나왔네요 조예진 선수 오늘 이글 퍼트까지 멋지게 성공해내면서 끌음을 탔던 최종 라운드인데요 결국 1, 5버파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단독 4위로 마쳤고요 박단유의 버디쉬더 마지막 홀은 버디로 장식하는 박단유 박단유 선수 분명 7번 홀과 15번 홀이었나요 좀 아쉬움이 남았던 홀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공동 4위로 마치고 있는 개막전 박단유 선수입니다 1라운드 때는 69타로 참 경기가 좋았는데 이상하게 지난해에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죠 올 시즌 2시즌 부족을 좀 이겨내야 되고요 핫헛을 성공해낸 이서윤 이서윤 선수까지 연장 승부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순호, 한지민, 이서윤 선수 3명의 선수가 개막전 우승을 위해 연장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네 엄청난 승부 개막전부터 3명의 선수의 연장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순호, 한지민, 이서윤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개막전이 좀 늦게 시작하는 만큼 그럼 선수들도 첫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텐데 첫 대회부터 연장전이네요 네, 김한희, 서초비, 박현유 선수가 탑10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개막전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 개막전 이 서막을 우승으로 장식할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이순호, 한지민, 이서윤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향한 연장전에 돌입하겠습니다 이 세 선수의 연장 승부는 파포 1번 홀 승부로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번 홀은 372m 파포 홀입니다 뭐 비교적 무난한 홀이기 때문에 티샨스는 안정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핀의 위치가 그린 중앙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왼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2018 시즌에 상금 순위 2위, 통산 2승을 잘하는 한지민 연장 홀에 티샷 한지민 약간 왼쪽인데요 페어 위를 놓쳤고요 어렵게 그나마 러프에 멈춰 섰습니다 한지민 선수가 앞선 샷들을 보면 살짝 드로우 샷이 계속 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감기는 샷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시즌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통산 5승을 사랑하는 이순호의 티샷 아, 이순호 선수는 거침이 없어요 호쾌한 스윙이었고요 거침없이 페어 위를 지켜갑니다 아... 비거리도 255m 네 이순호 선수가 이번 대회 1번 홀에서는 1라운드, 최종라운드 모두 버디를 기록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서윤 이서윤의 티샷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네, 페어 위로 잘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페어 위를 안착하는 결과였고요 한지민 선수의 티샷이 가장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아, 세 선수의 드라이버 샷을 함께 다시 만나보시죠 세 선수 중에 지금 거리가 가장 많이 나는 선수가 이순호 선수잖아요 근데 세 선수들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머리축을 잘 고정하고 다운스윙 때 하체 리드를 하는 모습이에요 아마추어 골퍼분들 보면 하체를 잘 못 쓰고 상체를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심축을 잘 고정하고 하체로 리드를 하는 이 모습들에서 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의 기준에서 봤더니 역시 이순호 선수의 하체 이동 더 파워풀한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서윤의 두 번째 샷, 방향 좋은데요 아, 나이스 원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서윤 선수입니다 지금 경기는 일단 연장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간다기보다는 무조건 공격적인 샷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이 한 번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감했고, 결과도 통했습니다 한지민도 필요하죠 러프에서 두 번째 샷 올라가나요? 안정적으로 올려놨고 더 가까운 거리에 붙였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러프에서 샷을 했기 때문에 러프에서 샷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런이 많아지잖아요 그 덕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러프에서 두 번째 샷 다시 한 번 보시죠 자칫 잘못하면 벙커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네, 좋아요 한지민도 역시 과감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T샷을 가장 멀리 보냈지만 이순호 선수 두 번째 샷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앞선 두 선수가 핀에 가까이 잘 붙여놨기 때문에 이순호 선수도 나도 붙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순호의 두 번째 샷 약간 왼쪽 어, 그릴 놓쳤습니다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샷 결과를 통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인터뷰에서도 지난해 개막전을 우승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싶다고 했고 아마 이 연장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욕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샷, 이순호 어, 지금 3미터가 넘게, 4미터가 넘게 지나갔어요 네 T샷, 이 출발은 가장 좋았던 이순호지만 세컨샷 그리고 이 어프로치 샷도 좀 흔들렸고요 자, 파퍼 성공 중요한 이순호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이순호의 페이스도 최종라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연장 첫 번째 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서윤의 버디 시도 이서윤 버디펍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이서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순호 선수는 다음으로 우승의 기회를 미루게 되었고요 네 그 사이 이서윤은 버디펍에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지민 선수는 무조건 지금 저펍을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연장 승부를 이어갈 수 있고요 많은 생각이 지금 겹치고 있는 이서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순호 보기 퍼스로 마무리 네, 아쉽네요 2년 연속 개막전 우승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시즌 개막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실력을 보여줬다는 건 아주 가능성이, 올 시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지민 선수는 근거리 버디펍 성공해내면서 자, 이제 이순호 선수는 연장 승부를 먼저 마쳤고요 두 명의 선수가 우승 경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순호 선수가 보기를 범하면서 연장 첫 번째 홀로 개막전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리고 버디를 기록했던 한지민, 이서윤 선수는 이제 두 번째 연장 홀 승부로 돌입하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